힛 필름 프로 두번째 강좌입니다 제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강의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게 뭡니까 미디어 파일 불러와서 자르고 이어 붙이고 불필요한 부분 자르고 사운드 놓고 그거를 제가 제일 먼저 해요 음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력 이렇게 패널이 있는데 저는 그 인터페이스 이펙트는 어떻게 컨트롤 히스토리 텍스트는 이런거 안해요 그냥 메뉴 설명하고 하는게 아니라 뭘 하면서 요 때 필요한 메뉴를 설명하는 그런식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런거 없이 다짜고짜 예 임포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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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가 뭡니까 미디어 해서 이렇게 그 파일을 선택해서 불러올 수 있지만 제가 선호하는 것은 탐색기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미디어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요 여기에 그래야 예 이렇게 미디어 상태가 되어 있어요 임포트가 됩니다 이펙트가 되어 있는데 드래그 한번 드래그 해볼까요 네 그래도 되네요 컨트롤로 해도 해보겠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예 안해봤는데 됩니다 예 자 불필요한게 있다 그러면은 선택 컨트롤 킨 누르고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시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얘를 이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현재 그 요 포인트 있죠 얘가 이렇게 있는 위치에 예 이렇게 화면에 드래그하면 거기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 포인트를 처음으로 하고 아 지워 볼게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타임라인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맨 앞으로 타임라인 이라고 그래요 영상 편집을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그 용어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뭘 또 어 넣고 싶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불러와서 그 뒤에 아니면 다른 곳에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두 개의 그 영상이 서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운드를 끌게요 어 잠깐만요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디오 여기 있죠 얘를 딱 끄면 사운드가 이렇게 하면 비활성화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비활성화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이어진 요거를 이제 보정을 한 거예요 시네마틱으로 제가 히트필름 프로에서 보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이 쇽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두 개 이렇게 하고 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야겠다 그러면은 원하는 그 곳에 가서 예 자 세밀하게 자르겠다 그러면은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가야 되죠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 클릭 해서 이렇게 가지 말고 쉼표 마침표가 있습니다 왼쪽에 그 쉼표를 누르시면은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예 왼쪽으로 가고 화면이 지금 제가 그 페이드 아웃 효과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쭉 가요 지금 현재 제가 그 마침표를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끝나죠 그러면은 여기 뒷부분을 잘라야겠다 그러면은 C 를 누르십니다 C 누르시고 여기 빨간색으로 바뀌죠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있으면 몇 노란 있죠 얘가 단축키 얘는 하도 많이 쓰니까 단축키를 쓰세요 꼭 예 이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V 를 누르시면은 무브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 불필요한 부분 Delete 누르시면은 이렇게 삭제가 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쉽죠 예 그 다음에 저장 파일 세이브 이렇게 여기 저장하시면 되요 영상편집 프로그램은 파일이라는 개념보다는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있네요 프로젝트 홈 누르시면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실행하면 튜토리얼 유튜브로 튜토리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하시면은 어떻게 어떤 사이즈로 204810 2K죠 프레임 레이트는 24 24 이건 뭐냐면 밑에 보시면 또 29.9 뭐 이렇게 또 있고 59.60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는 슬로우 60 프레임은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건 기초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초당 몇 장을 찍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24 프레임이 영화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필름으로 24장이 딱 넘어서 찍히는 겁니다 엄청 많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영화 한편 보면 이따가 타여만한 필름이 걸리는 거죠 요즘엔 뭐 디지털로 다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영화 같이 찍을 하고 싶다 극장에 상영한다면 24 프레임이고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것은 29.9 NTSC는 아시아국과 미국 그런 비디오 규격이고 PAL은 유럽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비디오 규격입니다 그건 여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29.97로 딱 맞춰놓습니다 그러면 1초에 거의 30장이 찍힌다는 얘기에요 프로젝트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외부에서 잡다한 걸 가져와서 합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영상 두 번째 뭐죠 음악 사운드 효과죠 세 번째 자막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미지 사진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갖고 와서 이 안에서 합쳐서 작업한다 그 단위를 다 묶어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프로젝트냐면 만약에 우리가 작업을 어떤 작업을 하다가 에디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 작업을 하다가 이 동영상을 이 컴퓨터에서 지워버리잖아요 드론을 지워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핏필름 프로 베가스나 프리미어도 마찬가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와서 참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영상을 잘라서 저장한다고 해서 원판 영상이 잘려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Untitled Project Untitled File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그 영상 편집을 지금 여러분 처음 하신다 하면 내가 이제 다 모든 작업이 끝났다 해서 익스포트에서 렌더링을 한다 그때까지 이걸 지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판을 이 드론의 탐색기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지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여기저기서 탐색기 같은 폴더에 있지 않고 어느 소스는 D 드라이브에서 어느 소스는 E 드라이브에서 갖고 와서 요거 저거 합쳐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그래서 그걸 프로젝트라고 한다 라는 개념을 알고 영상 편집을 하죠 영상 편집은 몇 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나는 합성 이런 거 관심 없다 찍은 거 음악 넣고 자막 넣고 싶다 그렇게 하시려면 그것만 딱 배우시면 돼요 그런데 히트필름 프로에는 고맙게도 애프터 이펙트에 있는 특수 효과까지 있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강의를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넣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 편집할 때 영상이 30 사운드가 70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눈이 어디서 번쩍 한다 그럼 잠깐 지금 하고 아 잠깐 이러지만은 소리가 거슬리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막 어 시끄러 막 귀가 더 예민한 거예요 눈보다 그죠 그래서 사운드에 더 중점을 두자 영상 편집할 때는 고민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사운드 똑같습니다 불러오는 방식은 이렇게 소스에 mp3 파일이 있으면 네 역시 그냥 드래그 해서 자 어떤 안 들려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드래그 한 다음에 얘를 다시 오디오 있죠 오디오 비디오로는 안 들어갑니다 오디오로 들어가요 이렇게 오디오로 들어갑니다 너무 올라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잡고 비디오 1으로 이렇게 내리고 2,3는 오른버튼 눌러서 딜리트 필요가 없죠 3도 오른 버튼 딜리트 여기도 딜리트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인서트 트랙 해서 이렇게 트랙을 삽입하고 트랙 이름도 지으시면 돼요 뭐 드론 촬영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딜리트 그래서 오디오도 추가로 할 거 없으면은 여기에 딜리트 여기도 화면을 좀 간편하게 쓰죠 딜리트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도 역시 여기까지 끝이다 그러면 여기서 뭘 눌러야 되죠 C 누르셔 가지고 C V 이동 툴로 클릭하셔서 V가 선택 툴이죠 선택 이동 딜리트 누르시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사운드와 영상이 같이 합쳐지게 되는 거죠 네 사운드를 좀 점점 줄이고 싶다 영상도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를 좀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자 요 보시면은 요 프리미어나 베가스 다 이게 있어요 확대하고 축소하는게 자 세밀한 작업을 하려면 확대를 해야 되겠죠 얘를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을 위로 올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커지고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을 내리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요 선 보이죠 흰선 요거 요거 그죠 예 요거를 컨트롤 하는 거예요 얘를 그냥 잡고 움직이면 사운드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구간으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포인터가 생기죠 또 하나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를 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잡고 무브 모드로 바뀌죠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내리세요 그러면 사운드가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겁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죠 영상도 같이 같은 부분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또 하나 클릭해서 얘를 잡고 맨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영상도 음악과 맞춰서 서서히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 없어집니다 요 뭐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체크무늬 있죠 얘는 어디에서 많이 봤죠 포토샵에서 봤죠 체크무늬는 뭐다 투명하다 그래서 얘를 png 파일이나 이런 그 알파 값을 갖고 있는 파일로 저장하면 투명하게 렌더링이 돼요 최종 아웃풋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최종 우리가 유튜브나 어디에 올릴 수 있게 익스포트 시키는 겁니다 뒤에서 다룰게요 그런데 기본으로 그냥 일반 mp4 이렇게 작업하면 까만색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최종 동영상으로 바꿀 때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 강좌로 영상 불러와서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불필요한 부분 자르고 그 다음에 사운드 불러와서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불필요한 부분 자르고 음소거 천천히 음소거 하고 영상도 천천히 사라지게 하는 방법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에 자막만 집어넣고 다음에 색보정만 하잖아요 그러면 영상 편집에 할 건 다 한 겁니다 영상 편집에서 할 거는 이 기술만 딱 갖고 있으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렌더링 하는 것까지요 이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특수효과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하게 자막 넣고 내가 찍은 영상 불러와서 불필요한 부분 자르고 음악 효과 넣고 최종으로 mp4나 유튜브로 올리면 끝이야 하면 다음 시간에 제가 텍스트 넣는 방법을 강의를 할게요 그것까지만 배우면 텍스트 넣고 최종 아웃풋 익스포트 시키는 방법 까지 공부하면 영상 편집으로써는 기본이 다 끝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pecifics oro 끝 끝 별